영화 라붐 붐 붐 붐 라붐의 수록된 곡이고요 이거 명장면 다들 아시죠? 이거 진짜 오래 됐더라고요 이 영화 80몇 년이던데? 파티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헤드폰 그 아시죠? 저는 이걸 왜 물레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영화 아니죠? 그거 다른거죠 그거 할 때 헤드폰에 씌워두는거라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찾아보니 파티장에서 원래 제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못 찾아봤더니 아이더라구요 창피해당할 뻔했어요 아무튼 어 이거 얘기했고 아 오늘 이 곡에 맞으신 분들이 이 공간을 좋아해주셔서 이거 얘기했죠? 그래서 오늘 이 공연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각자의 감성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이런 샛리스트와 이런 조합으로는 사실 막 큰 공연장에서 하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니 왜 벌써 시간이 빨리 간다 저 너무 빠른가요? 괜찮죠? 괜찮죠? 예? 그러면 다음은요 음 How deep is your love 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도 다들 아시죠? 네 불러 볼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기다려주세요